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쪽파는 김치나 전, 무침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 채소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식재료입니다. 쪽파에는 각종 비타민과 철분, 폴리페놀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이런 쪽파도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혈관 건강과 항암효과 등 건강상 이점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암 예방과 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쪽파 섭취 방법과 간단한 레시피도 알아보겠습니다. 쪽파와 김을 같이 먹으면 항암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쪽파와 김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와 유기유황, 그리고 포필한 성분 때문인데요. 먼저 쪽파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는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주어 암 발생과 증식을 억제합니다.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플라보노이드가 암 유발 화합물을 해독시키는 특정 효소의 생산을 증가시켜 암세포 제거에 도움을 주고 암의 전의를 저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쪽파의 플라보노이드는 두꺼운 세포벽에 둘러싸여 있어 그냥 먹을 경우 흡수율이 5%도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쪽파를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 세포벽이 약해지면서 플라보노이드의 체내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또한 데친 쪽파를 김과 같이 먹으면 각각의 성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항암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데요. 이런 작용들은 특히 위암과 대장암을 비롯해 각종 소화기계통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김에만 들어있는 식이섬유의 일종인 포필화는 위점막의 손상을 막아주고 장의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포필화는 유독 성분이 장 내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 암의 발병률을 크게 낮춥니다. 쪽파의 플라보노이드가 암 유발 물질을 해독하고 김에 포필화니 혹시 모를 유독 성분의 흡수를 막아주기 때문에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쪽파와 김은 건강상 이점은 물론 맛의 궁합도 아주 좋아 같이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쪽파 김무침 레시피를 참고하셔서 쪽파를 더 건강하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암세포를 녹이는 쪽파 김무침 레시피입니다. 재료는 쪽파 200g에 생김 내장 그리고 양념장을 준비합니다. 양념장은 국간장 반큰술에 액젓 반큰술, 매실액 한큰술, 다진마늘 반큰술 그리고 참기름 한큰술로 만듭니다. 먼저 김은 기름을 두르지 않은 프라이팬에 앞뒤로 구워줍니다. 만지면 쉽게 바스라질 정도로 바싹 구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구운 김은 비닐봉지에 넣고 잘게 부숴줍니다. 김을 바싹 구웠기 때문에 바스락바스락 소리와 함께 쉽게 부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쪽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한입에 먹을 수 있게 4-5cm 길이로 썰어주면 좋습니다. 이제 쪽파를 데칠 차례인데요. 물이 끓으면 소금을 한큰술 넣어줍니다. 소금을 넣는 이유는 쪽파의 비타민C 공기 산화를 방지하고 색감을 잘 살리기 때문입니다. 쪽파 머리는 두꺼워서 더 오래 데쳐야 하니 머리 부분을 먼저 넣고 10초 정도 데칩니다. 그 다음 줄기 부분을 넣고 20초 정도 추가로 데칩니다. 이렇게 데친 쪽파는 차가운 물에 바로 넣어 열기를 식힙니다. 그 다음 쪽파를 꾹 눌러서 물기를 짜줍니다. 쪽파를 비틀어서 짜면 조직이 망가져 아삭함이 사라지니 비틀지 말고 눌러서 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쪽파에 준비한 양념장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양념이 골고루 묻을 정도로 살살 묻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한 김을 넣고 다시 한번 살짝만 버무립니다. 마지막으로 깨를 솔솔 뿌려주면 맛과 영양이 가득한 쪽파 김무침 완성입니다. 쪽파 김무침은 향긋하면서 짭조롬한 맛으로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는 쪽파 김무침으로 입맛은 살리고 건강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항암 효과가 우수한 쪽파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쪽파는 혈관 건강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하셔서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